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건강은 다들 잘 챙기고 계신지 축구를 이렇게 오랫동안 못 보거나 이렇게 오랫동안 못 하는 거는 군대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예전에 군대에서는 축구를 볼 수도 없었었고 그 다음에 군대 가는 시기를 머리를 굴리다가 88올림픽을 포기하고 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를 제가 군대에 다닐 때는 33개월이었나? 그랬었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운이 좋게 올림픽은 못 본 대신에 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은 집에서 테레비로 다 보게 되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군대에 있을 때 예전에 뭐 초기 훈련병 때는 잠깐 뭐 체육대 같은 걸 하고 하기도 하지만 자대 가서는 오랫동안 축구를 잘 못해서 전투체육이라는 게 나는 달리기 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축구를 이렇게 오래 못하거나 못 본 지 너무 오래돼서 약간 뭐라 그러죠? 이런 생활이 축구를 안 하고 사는 보통 사람들의 생활인가 뭐 이런 걸 느낄 정도인데 지금 어쨌든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조금씩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관리 잘 하시고요 뭐 축구를 못 하시더라도 축구 시즌이 제기 떼떼를 대비해서 기초적인 운동 같은 건 꾸준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쉬지 마시고 달리기라도 하신다 저도 요즘 달리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달리기를 하고 주말에는 이제 아까 학교 운동대 개방이 되는 곳이 있어서 운동하러 나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 뭐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 계시면 송파나 강남 쪽에 같이 모여서 운동하는 기회도 한 번 갖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되게 되면 저희 커뮤니티 상에 올려서 공개모임처럼 간단한 쇼게임 같은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네 이 앞에 이게 뭐 하나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 핀마이크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는데 아시겠지만 저희는 아 축가에 리뷰를 하는데 축가를 잘 안 보여주고 사람이 뜨는 오디오 채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부시면서 보신다 어떤 분들은 일하시면서 틀어놓고 라디오처럼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출퇴근 하시면서 그냥 이어폰으로 영상은 패스 안 봐도 된다 뭐 사실 뭐 제 얼굴을 이렇게 많이 봐서 좋을 건 없겠죠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포관된 얼굴도 아니고 우리 후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머리 감아서 더 흉해졌죠 사람이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그 사운드가 별로 안 좋아서 예를 먹었죠 제가 기존에 사용하는 카메라 디카가 너무 오래된 거여서 거기에 그 영상이 뭐 줌도 안 되고 뭐 화질이 나쁜 건 아니었는데 거기 사용하던 걸 이제 화질을 조금 높이게 해서 영상 채널로 전환을 해보고자 4K가 되는 지원되는 웹캠으로 설치를 해서 영상은 분명히 좋아진 거 같아요 좋아졌는데 전 영상이 좋아지는 걸로는 만족할 수가 없죠 오디오 채널이어서 그래서 마이크를 티카를 사용하는 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해 봤더니 안 좋은 거예요 노트북 가는 몇 시간 안 돼서 그래서 이 마이크를 드디어 후님이 보내왔어요 왜 후님이 왜 보내왔냐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도 제가 리뷰한 거 잘 안 보고 지금 이제 사운드가 달라졌죠 제가 조금 전까지는 일반 노트북으로 사운드를 입력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딱 꽂으면서 이제 이 핀 마이크를 이용한 지금 이제 확실히 음이 다르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님이 평소에도 제 목소리 듣기 싫어하거든요 잔소리하는 사람으로 이 시기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리뷰한 거 안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친구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안 보고 그냥 썸네일 만드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가끔 들어도 듣기가 싫은가봐요 사운드 자체가 안 그래도 목소리 듣기 싫은데 그래서 이 친구가 싼 마이크를 하나 보내봤어요 저한테 고맙게도 고맙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제 목소리가 듣다 듣다 아마 짜증이 났는지 마이크를 못해서 지금 이거 가지고 리뷰를 하게 됐는데요 확실히 사운드 온도 좋죠 그래서 마이크가 생긴 김에 리뷰를 하자 그래서 리뷰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리뷰 제품은 문제알팀입니다 문제알팀은 저희가 아슬레타의 영상 그 다음에 문제알팀이 TF화인가 하는 영상이 하나 있었었죠 댓글 리뷰에서 아마 잠깐 다뤘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TF화 신으신 분도 계시고 해서 조금 더 TF화에 대해서는 소개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래된 축구화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축구화는 아니어서 이 제품을 만약에 선택을 하시려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 이게 우리나라에 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코파문디알의 연장선상에서 이 제품을 선택하시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만 단독으로 리뷰를 해보자 했는데 공교롭게도 제 사이즈를 못 찾았어요 국내 출시된 지는 계속 몇 년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은데 코파문디알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제고는 제일 가까운 데서 알아봤더니 280 사이즈인가 제 사이즈 한 250 정도 되는 사이즈는 없어서 그 제품을 가지고 하시면 더 좋았을 뻔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는 축구화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구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 하는 차원에서 오늘 문대알팀을 선택을 했고요 좋은 사운드로 긴 시간 동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문대알팀은 되게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는 이유는 코파문디알의 티어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맞는 면도 있고요 틀린 면도 있습니다 뭐냐면 맞는 면은 기본적으로 코파문디알의 어퍼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맞아요 모든 게 똑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어퍼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틀린 점은 뭐냐면 코파문디알은 확실히 축구화지만 이 축구화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축구화로 설계된 것은 아니에요 축구 경기를 위해서 설계된 것은 이 제품 자체가 그러니까 그니까 당시 축구화의 평균적인 FG라든지 SG의 무게가 290g에 300g 정도의 기초를 보면 이 문대알팀이 갖고 있는 350g 이상 되는 이 무거운 무게는 이 무게는 TF화 기준으로 문대알팀이 문대알팀이 저희가 축구화 리뷰를 하기 전에 사실 사실 그 뭐죠 문대알팀이었던 문대알팀이었던 이런 것을 제가 누군가에게 소개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전혀 없으니까 제품을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신어보고 이건 아닌가 싶으면 구입을 안하고 이런게 많은데 우선 저 같은 경우는 TF화를 본격적으로 신은건 90년대에요 90년대 80년대까지는 TF화라는 제품 자체가 존재를 하지도 않았었었고 대신에 우리나라의 스키카가 어 인조구장이 만들어지는 이 효창구장이 처음 85년인가 86년에 문을 여는데 84년이었나요 84년 84년에 아마 문을 열렸던 것 같은데 인조구장이 개장이 되면서 그때 나왔던 제품이 바로 물론 이제 키카 라인이 변경이 되긴 했지만 이 탱크가 같은 모델이 이제 그 85년인가 청소년 멕시코 청소년 사변기념 대회로 그 대회가 효창구장에서 효창구장 개장 기념으로 인조구장 개장 기념으로 열렸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 대부분이 이 키카에서 제공한 유니폼은 아마 코롱 아 삼성 위크엔드였을 거예요 코롱이었나 둘 중에 하나인데 코롱 아니면 삼성 위크엔드를 달고 선수들이 유니폼을 입었었고 축구화를 그때 일괄적으로 키카로부터 저 국내 축구화를 원격적으로 출시를 했는데 TF화가 나온 제품이 저 탱크 같은 모델이었고요 근데 저 탱크 모델은 이전에 아디다스의 그 키카 상품권 분쟁에 있었었죠 모델이 워낙 아디다스와 비슷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모델이 저 디자인이 현재 키카 라인이 변경이 됐거든요 소송에서 아마 졌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바뀐 이유 중에 하나가 거의 예전 초기의 키카 제품은 아디다스처럼 너무 유사하게 라인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소송을 통해서 아마 징글나고 이런데 그때 나왔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까지만 해도 부산 제가 살고 있는 부산에서는 그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지 어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도 똑같이 저런 모델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게 인조구장축구화라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모델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키카에서 KUAK 하는 캥거루 가족으로 된 모델 그러니까 그게 K77 모델보다는 아랫등급 모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통창으로 되어 있는 모델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80년대 주로 쭉 신었었고 90년대 초까지도 계속 갔었는데 어 그 중간에 제가 한번 이렇게 아디다스의 전통적인 이 스터드 TF 들어가는 이 스터드로 되어 있는 축구화를 신었던 게 그때 86년 전 인가 5년 인가 그때 삼바 스페셜이라는 모델이 나왔습니다 삼바는 아시겠지만 지금도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그 축구형 스니커즈 같은 거죠 근데 그 모델이 제가 알기로는 하키 필드하키나 과거에 그 70년대 뭐 80년대 이럴 때도 그 아디다스에서 TF가 나왔는데 그런 이제 모델에 약간 뭐라 그러죠 그 신형 모델처럼 나왔던 모델이 있었었는데 그 모델이 문대학팀 이후에 이제 나 설계되고 나왔던 제품이어서 그 이런 제품을 본 적이 있었으니까 그 제품을 제가 매장에서 구입해서 신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캥그루 가죽도 아니고 소가죽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퍼도 이렇게 스티칭이 되어 있지만 스티칭이 되어 있는 그냥 일반 일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패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요렇게 가는 스티칭이 되어 있어서 사실 그 축구하의 완성도로 스티칭이 떨어지는 제품이었는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몇 번 신지도 않아서 벌어져 버렸어요 이 부분이 미드솔하고 어퍼가 분리돼서 깨져나가고 막 이래서 그래서 이 문대학팀은 그 축구와 물론 다르긴 하지만 아디다스 TF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과 안 좋은 그 추억이 있었었거든요 유독 이제 그 제품이 그래서 그 당시로 그 제품을 69,000원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지금 말하면 30만원대 정도 되는 가격이나 비슷한데 그 가격을 주고 샀는데 몇 번 신지도 못하고 다 깨져도 떨어져 나왔는데 그걸 AS를 해달라거나 아니면 분량을 교환해달라는 소리도 못했었어요 그런 걸 가능한지도 몰랐던 시절이니까 예 그래서 그 삼바 스페셜이라는 제품 제가 명칭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제품이 왜냐면 그때 그 삼바 스페셜과 아디다스의 스트라토스라는 제품이 나오고 86년이니까 FX1 FX100 이런 모델들이 아디다스의 월드컵용으로 나오던 시절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스트라토스를 되게 에셀인가 그걸 사고 싶었었는데 더 비쌌어요 8만원대 였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는 그때가 그 가격은 그런데 그거는 못 산 대신에 삼바 스페셜을 하는데 너무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대알 팀이 나오고 나서 국내에는 이 제품은 제 기억으로는 코파 문대알이 나올 때도 안 나와서 구입 기회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음 코파 문대알을 신으면서 문대알 팀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다는 건 알고 이런 제품이 나온다는 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우선 구입해서는 할 수가 없으니 신어볼 수 있는 곳이 없었을 거 나오진 않았으니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이미 아 90년도 초 중반이 되면 어 TFRO는 90년도 중반에 제가 제일 처음으로 제대로 사용을 했던 게 어 그러니까 키카의 그 인조 고장 안하고 지금 생고무창으로 된 제품도 잠깐 사용을 했었었는데 어쨌든 그런 제품들이 연습을 할 때는 왜냐면 저희는 고등학교 때 말씀드렸지만 그 천운동화로 되어 있는 일반 운동화를 신어놨었기 때문에 여기 스터드 같은 게 아무것도 없는 생고무창으로 된 것만 하더라도 워낙 내구성이 뛰어나니까 맨땅에서 아무리 신어도 축구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을 신고 학생화를 맨땅에서 학생화를 신고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 축구화를 가서 연습을 하거나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어요 편하게 그러니까 축구화된 불만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그 제품을 사용했지만 본격적으로 이런 TFR을 사용한 거는 이미 아디다스 제품으로 사용하게 된 90년대 중반인데 그때 제가 구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지금 이퀴먼트 라인 아시죠? 이퀴튀이라고 이퀴티라고 나오는 그게 1988년 정도에 아디다스가 시작했던 그 기능성이 조금 더 강화된 전문 스포츠 용품 중에 이제 최고급 레벨 프로페셔널 레벨에 해당하는 제품이어서 그 이퀴티라인에서 이퀴먼트 라인에서 축구화 FG, SG, TF가 나왔는데 그 TF를 두 켤레를 샀어요 두 켤레를 사서 두 개 다시 넣었었고 하나는 신따가 후벼를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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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그 최고급 라인 제품이면서도 캥거루 가죽을 쓰지 않고 그 카르프스키에서 써요 소가죽으로 그것도 약간 의외긴 한데 근데 신발의 완성도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그 이퀴티라인에 들어가 있는 기본 형태가 1990년에 에트로스쿠 유니코라는 축구화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다 알고 있죠 실제로 다 보기도 했고 지금 그 수집을 할 때 제가 이퀴티라인을 지금 남대문에 있는 무슨 백화점이더라 지금 그거 없어졌는데 그 백화점에 거기가 마치 아울레처럼 할인해서 많이 파는 곳이던데 코끼리 거려져 있는 무슨 만모스 백화점인가 하여튼 뭐 그런 백화점이었는데 신세계 옆에 있는 파는 바로 맞은편에 거기에 있는 매장에서 팔았는데 그때 TFR을 사고 그걸 제가 안 샀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부터 수집을 만약에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반대 샀어야 되는 제품인데 그렇지 못 산 게 지금부터 허가 되거든요 그게 TFR만 두 켤레를 사서 열심히 잘 신었는데 그때는 이미 저 같은 경우는 알고 있었던 건 뭐냐면 FD 축구화를 계속 신으면 스터드로 하루에 운동 시간을 예를 들어서 90분을 잡으면 두 달 정도가 되면 스터드가 다 날라 달아서 정말 맨들맨들해질 정도로 쿠파문제 같은 경우 스터드가 아예 없는 상태로 그런 상태로도 계속 신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도저히 그런 상태로는 축구화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SG를 그럼 신자 왜냐하면 스터드 달더라도 스터드 교체하면 되니까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었던 건 뭐냐면 물론 SG를 신고 가면 상대편들이 되게 축구화를 받고 신으시라고 그런 얘기도 들어서 이제 뭐 SG만 갖고 다녀서는 안 되어서 SG, FG 같이 갖고 다니긴 했는데 SG도 스터드가 일정 단계까지 달아 버리면 그 스터드에 꽂혀 있는 스크루 나사 부분에 있는 플라스틱이 벗겨져 나가면 그 상태에서 모르고 게임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휘어져 버려요 그 스크루가 스크루가 휘어지면 소켓에서 휘어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직선으로 들어가서 나사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이거를 핀 다음에 그 저 벤치 같은 걸 돌려서 뺏어야 되거든요 그 중도 단계 돼가면 축구화를 못 쓰게 되죠 왜냐면 소켓 힘이 움직여 버리거나 해서 밑에 발바닥에 그 그 목 같은 게 올라오게 되니까 리벳이 그런 상태였으니까 그 TFR을 어쩌든지 사서 신는 게 중요했고 그래서 알아보다 알아보다 영국에 있는 축구 잡지를 통해서 구입했던 게 스페셜리 AS 모델 였는데 그거는 굉장히 좋았었어요 정말 맨땅에서 어 인습을 하거나 뭐 공을 다루는 뭐 그런 걸 할 때는 정말 최고였던데 우선 무게가 너무 가볍거든요 무게가 너무 가볍고 스터드 안정성이나 어퍼의 유연성이 마치 모렐리아 이상 가듯이 어퍼의 유연성이 뛰어났던 제품이어서 신다가 그 제품 제 후배 부상에 있는 후배한테 줬었어요 후배 신으라 그러고 이퀴티도 하나는 그렇게 후배를 줬는데 그러니까 90년대 중반 넘어오면서 이제 맨땅에서 어차피 운동을 많이 하기도 연습 같은 거 하게 되는 스터드가 있으니까 경기할 때는 게임할 때는 뭐 보통은 뭐 매일 하루 2시간 이상 신은 거의 매일 연습했었으니까 운동했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TF화 를 많이 신었었고 그 당시에 90년대에서 제가 신었던 그러니까 제가 프레젠테 라인을 통틀해서 유일하게 많이 신었던 게 여기 있는 제품들도 뭐 한두 개 리셀 제품으로 와서 신은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천연가죽 모델에서 계속 연속은 프레시즌 TF 를 제일 오래 신었었어요 프레시즌을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두텁고 그것도 무거운 축구화인데 그 당시는 사실은 대부분의 축구화들이 그 정도 무게였기 때문에 무게에 대해서는 큰 저항감이 없이는 신을 수 있던 축구화였긴 합니다 그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그 TF화를 계속 찾다가 이 제품은 실제로 실물을 보게 된 거는 제가 독일 갔을 때 이었어요 96년 96년대 제 영상 보시는 분의 베를린 독일에 사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미션 임파스블이라든지 영화 같은 걸 보면 베를린이 나오게 되면 늘 나오는 곳이 방송 탑이 있는 알렉산드 플라즈라는 알렉산드 광장인데요 거기에 카프호프트인가 하는 뭐죠 그런 스포츠 뭔가 하는 꽤 매장이 큰 곳이 있었어요 알렉산드 플라즈에 거기에서 들어갔더니 뭐 축구가 다 있더라구요 다 있는데 코파 문제화를 거기서 처음 봤는데 막 쫙 전시를 해놓고 사이즈별로 다 꺼내놓은 상태로 외국에서는 이렇게 박스나 비닐 같은 거 지금도 환경문제 때문에 나이키는 기본적으로 비닐 없이 손님에게 건네주는 게 기본 정책이거든요 나이키에 그래서 그런 상태인데 이 축구들이 쭉 다 걸려있어서 신어봤죠 신어봤는데 아니더라구요 왜냐하면 무게도 무거울 뿐만 아니라 키카 축구화만 하더라도 캥거루 가죽으로 되어있는 축구화나 제가 신던 스페셜이나 이키먼트 버전 같은 경우도 신발의 크기가 딱 맞아떨어져서 제 발에 타이트하게 딱 잘 맞아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문대한 팀은 기본적으로 신발의 내부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가 안쪽 전체가 그래서 발은 편해요 신었을 때 발은 편한데 발은 편하지만 대신에 발을 단단히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어요 이 축구화를 보면 문대한 팀은 늘 제가 예전에 제 사이즈에서도 느꼈지만 위에서 이렇게 보면 칼발처럼 쭉 되어있는 축구화거든요 이거는 코파 문대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문대한 팀으로 오게 되면 문대한 팀으로 오게 되면 토박스의 공간이 굉장히 넓고 여유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 축구화를 신으면 다 발이 편하죠 누구나 저희가 리뷰 옛날에 채널 만들기 전에 축구화 리뷰 하기 전에 어떤 분들이 문대한 팀을 신고 이렇게 리뷰를 한 걸 본 적이 있었는데 하고 나선가 아마 운동을 선수를 하셨던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지도자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굉장히 편하고 좋다고 문대한 팀을 칭찬을 많이 하시는 영상을 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 정도로 선수 생활 오래 경력이 있으면 축구화와 사실 상관이 없죠 그게 왜냐하면 일단은 이 축구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무게도 무게지만 이 앞쪽 코에 고무부 러버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킥킹을 많은 발행을 할 수 있는데 누가 신어도 이 제품은 발은 우선 편한 상태 토박스 공간이 완전 넓기 때문에 발이 편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것 때문에 아마추어들이 처음 킥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을 공 밑으로 깊숙이 넣어서 인프론트를 차거나 아니면 가마 차거나 할 때 이 러버의 개입 부분 때문에 이 축구화를 지금은 좋다고 평가를 하지는 않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아디다스도 그런 것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나온 축구화들을 보시면 앞코의 개입을 최대한으로 없어졌죠 매끈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이거는 이미 아디피온이 한 10년 정도 된 모델인데요 10년 넘었나? 그때만 해도 이렇게 납득하게 이미 가공이 다 되어 있어요 물론 모렐리아도 그렇죠 모렐리아도 높은 그 뭐죠? 그것들이 잘 모렐리아 특유의 앞쪽 공간에 토박스가 여유가 있으면서도 앞쪽에 약간 튀어나와 있는 부분도 이렇게 있는데 넓은 신발 내부의 공간은 결국 어떤 것과 연결이 있었냐면 이런 제품을 보시면 여기에 이 높이 축구화의 높이 같은 것들을 보시면 같은 비슷한 시기에 나온 이게 디아도라 브라질 TF입니다 디아도라 브라질 TF인데 이 브라질 TF화와 이 아디다스 문데알 팀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문데알 팀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디아도라가 따라서 만든 제품인데 물론 디테일에서는 약간 다르지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디아도라 제품에 사용되는 가죽의 부분들의 양량 높이가 낮습니다 그래서 두 축구화를 비슷한 축구화처럼 보이지만 신으면 디아도라가 훨씬 더 발이 맨발 감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표현을 하자 그러면 발의 밀착 정도가 훨씬 뛰어나요 근데 왜 그러면 이 축구화도 안 신었냐 역시 고무 러버 부분이 튀어나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볼을 접촉할 때 볼 터치할 때 이 러버의 개입성 이 부분 때문에 착화감에서는 비교가 될 정도로 이렇게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문데알 팀은 그냥 단순하게 발을 집어넣을 때 편한 데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제품이지만 축구를 하게 설계됐다고 보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문데알 팀이 제가 텔레비 영상으로 봤던 것은 아마 82년 아닌 86년인 것 같은데 그때는 심판들이 사용했던 신발이었기 때문에 다 레프들이 신고 있는 신발이어서 당연히 축구화로 생각은 하지는 않았었어요 물론 축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신발이긴 하지만 그러나 호기심상으로는 이게 코파 문데알의 TF화 버전이라고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사서 신어보자고는 했는데 아마 구입을 독일에서는 구입을 안 했었어요 신어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안 했고 한국에 돌아와서 샀다가 이걸 누굴 줬어요 신다가 이것도 역시 이 당시에 비슷하게 만들어진 제품으로 여기 지금 보이시는 푸마가 있는데요 물론 이것도 조금 약간 후대 모델입니다 푸마 킹올라운드 TT인가 푸마는 또 TT라는 용어를 쓰죠 TT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제품도 무게에서는 굉장히 무거운데 대신에 아디다스랑은 다르게 이 앞끝 가공을 약간 키가라든지 이런 데서 유리하도록 가공을 해놓은 상태예요 보이시나요 차이점이 그러니까 문데알 팀은 여기에 이렇게 전체적인 러버로 감싸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약점이고 무게가 370g 가까이 된다 그거는 그 당시에 이런 제품도 푸마 핑만 하더라도 거의 그 수준이거든요 물론 아웃솔 이런 데 보면 조금 달라진 것은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고무들이 쿠슈닝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더 낫다 근데 이 축구화는 또 미드솔의 두께가 엄청 두껍죠 그러니까 문데알과 비교해서도 엄청 두껍고요 제가 비교적 좋아하는 이거와 비교해도 이 미드솔의 두께 여기 두께가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비교를 사진상으로 이렇게 보이시려나 이렇게 볼까요 굉장히 두껍게 축이 되어 있어서 이 제품도 제 생각으로는 축구를 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 상태로는 지금 최근에 나온 제품들과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나죠 두께 미드솔의 두께 두 배 가까이 두꺼우니까 이런 제품들은 물론 저는 이렇게 미드솔이 낮은 제품은 그라운드 컨택에 있어서 너무 지면 인조구장에 예를 들면 아스트로 터프 우리가 TF화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게 터프 구장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터프 구장은 기본적으로 카페장으로 되어 있는 인조구장인데 대부분 카페 등 인조구장 아래쪽에 보설되는 콘크리트의 단단함 같은 것들이 너무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얇은 제품 미드솔이 얇은 거를 이런 제품도 테스트를 해보고 이 제품도 신어봤지만 역시 뭔가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장 오래 쉬었던 거는 어느 정도 미드솔의 중창의 두께가 보장이 되면서 쿠셔닝이라고 사실 할 것까지는 없지만 어느 정도에 그래도 쿠셔닝이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좋아했는데 오늘 제가 이 제품을 가져오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내가 옛날에 80년대 받던 중창 소재가 좀 바뀌었다 그러니까 신발의 형태에서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단 이 소재만 좀 변경이 된 거 아닌가 초창기에 문대알팀이 나왔던 소재랑 보다는 약간 더 부드러운 소재가 사용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매장에서 제품을 건네받기 전에 보고 나서 여기가 바뀌었나 보다 그렇게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이 축구화는 코파 문대알, 이 문대알팀을 생각할 때는 코파 문대알과의 연속선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성격이 어퍼가 동일하니까 기본적으로 피크업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신발의 구조, 라스트 구조 전체가 위쪽에 형성되어 있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코파 문대알을 제 사이즈로 딱 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발을 딱 감싸주니까 단단하게 감싸주는 느낌이었으니까 그건 축구화로서 굉장히 뛰어나지만 같은 사이즈에서 문대알팀으로 오게 되면 그런 느낌이 덜해요 단순하게 어퍼의 길이가 맞다든지 아니면 동일한 어퍼다고 해서 스터드가 달라지면 동일한 착화감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축구화 선택의 어려움이죠 예를 들어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이 문대알팀을 신을 수 있느냐 단행히 신을 수는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 제품을 굳이 선택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 다른 대안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는 미드 소울이 약간 높은 게 좋아하지만 높이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축구화가 주는 말씀드렸지만 이 넓은 신발의 공간 이런 것들 때문에 신발을 웬만큼 발이 넓은 사람도 신을 수 있죠 그러나 저처럼 중간 정도라고 느끼는 발볼에서 타이트하게 신을 수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제가 신는 사이즈에서 이 끈을 다 당겨도 발이 완전히 밀착되는 느낌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흔들리거나 아니면 너무 부드럽게 움직이거나 그러니까 모렐리아에서 느끼는 건 또 다른데 모렐리아는 어퍼의 가공 상태라든지 아웃솔 스터드라는 이런 것들이 너무 경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굉장히 경량화된 신발로서의 맨발 감각이 잘 유지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 축구화는 그거랑은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두 축구화의 성격은 이 축구화의 성격은 확실히 정해진 거고 그러면 왜 신기에 불편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코 부분 관리고 그 다음에 피 감각에서 현저히 저하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아도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정말 고급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어 있고 지금 신어봐도 발 그라운드 컨택트 상에서의 굉장히 뛰어난 느낌들은 그대로 잘 유지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사용되어 있는 미드솔 창이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부드러워서 문제보다 팀보다는 훨씬 일단 앞서요 그런 부분에서 그 다음에 신발에 사용되는 가죽의 면적들이 좋기 때문에 발을 딱 집어넣고 어퍼를 당기게 되면 이 끈에 의해서 완전히 발이 랩핑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도 탁월하게 좋고 그래서 직접적인 밀착감이 훨씬 뛰어나죠 그런 걸로 보면 현재 축구화들은 예를 들면 미즈노보를리아2 AS도 그렇고 코파의 이런 TF화들도 굉장히 좋은데 다만 코파 같은 경우는 미드솔의 창이 너무 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라운드 컨택트 상에서 너무 딱딱한 느낌이 드는 게 마이너스여서 이 제품을 신지 않고 결국 제가 여러가지 축구화들을 신어보면서 결국 넘어왔던 건 아슬레타거든요 물론 제가 신어본 모든 축구화 중에서 예를 들면 FG, FG 다 통틀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 바르카스 모델이지만 이 모델은 지금 나오진 않는 모델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러지만 이 모델을 보더라도 이 중창의 형태가 여기서 쭉 해서 앞까지 그대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창 아래쪽으로 다양한 스터드가 배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가운데 부분은 전혀 다른 강도에 또 그게 되어 있고 토션 시스템 같은 움직이고 고정시켜주는 것들이 장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가운데가 이렇게 막 휘어지거나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킥의 손실이 적어지는 거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초경량이어서 높은 유연성을 자랑하지만 이거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단단하게 잡혀준다는 것은 피킹할 때 발이 뒤로 제껴지면서 힘을 흡수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서 훨씬 뛰어나니까 이 제품이 좋은 건데 사실은 지금도 아디다스는 그런 제품을 잘 못 만들어요 여기 정도 되면 미드솔이 단단하게 가면서 이렇게 고정을 잘 시켜주지만 역시 미드솔이 너무 얇은 것 때문에 흔히 말하는 아스트로토프로 사용하기에는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단단한 느낌이 들어서 이것도 예를 들면 디아도랑 비교를 하더라도 좀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불만들이 있었던 거죠 대신에 이렇게 푸마의 킹같이 보면 굉장히 미드솔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런 두꺼운 창은 지나치게 두꺼워서 이것도 역시 푸사란다 이런 거는 사실 어려워요 이런 정도 높이가 되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중창의 높이가 높으면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적당 아슬레타 정도라든지 이런 파로카스 정도의 중창 높이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사용하는데 이것도 이게 중창이 높다 그래서 불편한 게 아니라 실제로 키킹을 하거나 할 때 발에서 지면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너무 높은 데서 편차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축구화를 신고 천연한 뒤라고 그러면 천연한 뒤는 잔디의 높이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문제가 없다고 그러지만 아스트로토프는 이미 축구화가 지면에서부터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키킹을 하거나 할 때 약간의 불편함이 있죠 그런데 그런 거를 제외한다고 본다 그러면 문대학팀이라는 제품은 이 제품 자체로봇은 높은 만성도를 가지고 있는 거지만 분명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내가 TFR을 찾는다 아니면 큰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숏게임을 한다든지 푸스타를 한다든지 어떤 용도로든지 사실은 이 제품은 지금 다른 대안들이 얼마든지 꼭 가장 베스트의 솔루션이다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신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발은 충분히 편하다 그다음에 풀캥거루가 주는 만족감이 있다 그다음에 스토드 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정성을 갖고 있는 제품이긴 하니까 그런 점은 낫다 그러나 축구를 하기에는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축구를 하기에는 굉장히 높은 기능성을 발휘할 수는 없다 그런 점들이죠 그러니까 TFR은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TFR은 어쨌든 높은 가성비를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인조 구장이든 맨땅에서든 얼마든지 어느 구장에서든 신을 수 있는데 그 신는 것들의 대부분이 다 뭐냐면 신더라도 스토드가 달면 못 신으니까 그러나 지금 제 가장 불만이라고 하면 각 브랜드에서 최상급 모델로 풀캥거루 가죽이 나오지 않는 게 어떤 면에서 불만인데 그 점을 제외하고 나면서 예를 들면 10만 원 중반대에 대부분 각 브랜드들의 TFR로서는 최상급들이 다 고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고 가격대에서 제품들을 비교해서 사야 된다 그러면 많은 대안들이 있죠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이 어느 정도 앞쪽에 전족부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 미주노 같으면 한 16만 원 정도 되면 대부분 다 그러니까 그런 제품이라든지 아디다스 코파라든지 이런 제품들도 있는데 다만 푸마 같은 경우가 사실은 좀 애매해요 신을 전부 다 인조 가죽으로 완전히 다 만들어지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이 약점입니다 그거를 제외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능적 측면에서 이 문제할 팀을 대체할 수 있는 범위는 워낙 넓기 때문에 이렇게 무겁고 캥거루 가죽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전통적인 클래식한 디자인을 갖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사실은 풋살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축구화로서의 기능적 용도로 보기에는 이 축구화는 이미 너무 현 시대적 상황에 비춰보면 뒤떨어져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타일상이라든지 기초적인 어떤 펑션이라든지 아니면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의 오랜 전통성 이런 것들은 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 좋은 제품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제품을 가지고 실전에서 사용을 한다고 하게 되면 다른 대안들이 얼마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축구화를 추천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제품들을 비교를 해보시면 분명히 그에 대한 해답은 나올 수 있고 또 특히 아마추어들 같은 경우는 굳이 스터드가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학교에서 체육을, 학교에서 운동을 하거나 맨 땅에서 그런데 굳이 스터드가 없다고 하면 스터드가 필요가 없는데 스터드 굳이 있는 축구화를 신으면서 발은 발은 대로 불편하고 그 다음에 축구화로서는 사실은 프로필 선수로서 이렇게 뛰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대안 중에서는 굳이 스터드가 있는 같은 10만원대보다는 훨씬 TF 쪽이 저렴하고 또 오래 신을 수도 있고 실제로 골콘추를 하거나 할 때도 훨씬 더 이점이 더 많으니까 그 TF화들이 특히 카페적 인조구장이 천연처럼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압도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TF화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가끔 리뷰에서 어떤 축구화의 모델을 FG를 신어도 됩니까? 인조구장에서 그런데 굳이 그 FG를 신지 않아도 TF화가 훨씬 더 효용이 있으니까 저는 늘 추천드리는 그거 고려하시기 전에 그 정도 가격대 찾으신다고 그리고 운동을 내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TF화 쪽으로 같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높은 가성비가 이 TF화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TF화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리뷰했던 아스트라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이 높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이제 문디알팀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많은 분들을 상에서 코팡 문디알의 TF화 버전으로 생각을 하셔서 코팡 문디알이 갖고 있는 축구화적 어떤 기본 기능이 여기에도 그대로 구현이 될 거라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문디알팀은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지가 않다 코팡 문디알의 그거와는 전혀 다른 착화감이라든지 기능성을 갖고 있는 제품으로 봐야 되게 분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축구 경기용으로서는 지금 추천드릴 수 있는 전혀 모델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문디알팀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TF화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저희가 아스트라타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래서 좀 더 다양한 TF화를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도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이 제품은 사실은 지금 현재 효용이 없긴 하지만 워낙 TF화의 고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품이 나온 이후에 킹도 따라서 만들고 미즈노도 모렐리아를 따라서 만들었고 모렐리아도 따라서 만들었을 정도니까 얼마나... 마디다스가 만든 코팡 문디알, 월드컵 이런 것들은 모든 축구화의 어떤 발전 단계에서의 어떤 전형들 프로토타입을 다 제공을 했다 스페이셜을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모델이어서 한 번쯤은 반드시 리뷰가 필요한 제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문디알팀, 축구화의 고전 중의 고전이기는 하죠 고전 중이기는 하고 클래식한 가치를 충분히 갖고 있는 제품이어서 저희가 리뷰를 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문디알팀에 대한 뭐 전문적인 건 사실 필요 없죠 코팡 문디알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런 축구화의 어떤 특징이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축구화를 현대적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기능적인 차원 아니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냐 이런 점을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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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